장범준표 드라마 OST,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. 음악! 출세요! 간 거야? 간 거야? 내가 부르고 싶다. 조용히 해. 이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. 스쳐 지나간 건가?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. 다 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. 한 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맘만 아쉬운 거야. 왔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.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. 진짜 오늘 심하다. 진짜 오늘 역대급이다. 진짜 역대급이다.